굉장히 알찬 외출이었어요. 아, 홈스윗 홈. 굿도백, 쇼핑은 다 됐어요. 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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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대구에서 먹었던 거... 그거 맞죠? 저거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정말 맛있게 먹더라. 진짜 맛있었나 봐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었다는 얘기가 비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직접 만드는 거 좀 어려워서... 쉽지 않을 텐데. 손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미 먹었을 때, 제가 아저씨에게 말했을 때,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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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을 때. 하지만, 저에게 말했을 때, 한국에서 말했을 때. 먼저, 한국의 짧은 쇼핑은. 빌란드에 가서 만들려고, 이제... 연습하고 가야겠다, 이런 걸...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지, 갈비찜 하면, 초발비찜, 간장 양념,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레시피에서 물어봤을 때, 레시피에서 물어봤을 때, 오케이. 저도 사실, 소갈비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탈리아가서 더 많이 해드렸고, 뭐... 해봤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고기 너무 부드럽잖아요. 전날에 연육을 하잖아요. 아... 한국은 보통 뭐, 사과나 벨 그런 거, 아니면 뭐, 매실처 뭐, 사용을 해서, 연육을 해가지고, 저도 거의 지난 13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쯤 나오는데, 쉽지 않아요. 쉬운 건 아니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갈비는 좋은 것도 같이 샀는데? 진짜 생각나라, Rumgnore reach 아, 솥 두개로 하는 거예요? 어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관장을 정확히 오니? 아니 어허 오,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어? 어? 베이비, I'm not done with the food yet. You came too early. 오, you have a new hair. 오, 바로 알아. 바로 알아. Hair shop. I think it's my favorite in Korea right now. If we stay here the next time we come, I'm going to go there for a haircut right away. 아, 당연하죠. 그곳에 팝우 민주 씨가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There's not enough that white stuff. It's like more... 표정이.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예요. I'll wash my hands. Yeah, go, go. And you don't have to help me at all. You can just sit and tell me about your day. THE EN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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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 구 boy,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Baby, I'm moving into the next phase very soon if you want to see. 다구갑을 만들기 다음은 다구갑을 만들기 이에요 다구가 가벼히기 스테이 cabe이 시냅이 다구가 가벼히기 어? 오케이 아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 태국 찜갈비 원어수 베리 스파이스 태국 찜갈비 원어수 베리 스파이스 오 눈빛이 오. 빅카 프라엠스터 자, 이제 흰색이 시작됩니다. 네, 네. 괜찮으세요? 어, 더하네. 안 매워. 괜찮으세요? 한참 더 넣어야 돼, 한참 더 넣어야 돼. 와이프 분이, 이제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 아내분도 글리프 장모님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감각이 보통이 아니실 거예요. 이제 조금 빨개졌네요. 다음 페이지. 고, 베이비, 고. 말씀해주세요. 근데 meat은 꽤 잘한 퀄리티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직 잘 있어야만. 레이비 아마에랑. 정석대로 가네요, 정석으로. 피고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20-30분 정도 끓여서 계속 끓여서 오 그림 나온다 많이 먹어본 사람이 감각이 있어 요리할때도 보면 색깔이 너무 좋던데 이 갈비가 준비됐나요? 네 제 첫 짐 갈비 이게 성공을 한다면 핀람드에서 계속 짐 갈비를 이제 맨날 묶었네 어떻게? 어, 한번 먹을 것 같은데 까빡 오오오오 그럴싸한데 유ional 좋은데? 그럴싸하다 그러싸다 진짜 대구랑 비슷한데요 오우, smells 너무 좋으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네. 포즈를 원하자? 자, 손을 들어. 오케이. 직접 만들었잖아. 아, 의미 있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오, 맛있어. 그리고, 베이비, 솔직하게 말해. 왜냐하면, 만약에 잘 안가고, 그러면, 제가 조리법을 정리할 수 있으며... 아, 아니. 오, 반응 반응. 궁금하지, 궁금하지, 궁금하지. 우리 시작! 진짜 맛있어! 어떻게 한식 바로 여기 성공하죠? 한번 더 넣어볼께요 진짜 좋아해요? 네 와 와 와 진짜? 이 meat은 진짜 진짜 맛있다 소스와 고춧가루는 정말 맛있다. 제 생각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 서운했네요. 제가 너가 안 낙지 못하지만 널믄 미쳐져서 그래, 내가 주문을 한 권고 싶을때 그래서 너무 걱정했었는데 누군가 내 첫번째는 그러니까 더 달아져야 할 것 같아 아주 달아져서 하지만 어떤 말은 다른 종류의 맛이였어요 그리고 그냥 더 달아와서, 근데 맛있네요 아 저거 뷰포형한테 레시피 물어봐서 레오TV에 올려야겠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래 올려 그래 we'll go inside 감각이 있는 거지 찜갈비 같은 거를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검사가 좀 올라오겠나요? 빌푸 찜갈비 레시피, 빌푸 찜갈비, 키무빈 머리 파워민지 파워민지가 올라와 파워민지 뜰 거 같아 파워민지 한 5위 정도 I'm just keep saying this, but no 와 양이 진짜 많았는데 파워민지 근데 아직 끝이 끝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We need to do a dekustas so we do the fried rice as well So I will do the fried rice on this one Because I also bought this certain type of rice Which one? I'll show you I'll use that for the fried rice There's a story involved also You didn't watch the episode so I can kind of tell this Until when you will repeat this Last time we were in Korea But we were very confused on how to actually open it What is it? What is it? You can only steal the chicken I'll cover the chicken But it looks like I don't understand The chicken look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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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like this 그럼 다시. 하하하. 하하하. 3가지 김팍. 이렇게... 사실은... 처음으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오케이. 아마 조금 더 더. 하하하. 저 미세한 힘 조절, 미세한 힘 조절. 신속하게 뜯어야 되거든요, 저 센터나. 오, 그렇지? 오케이. 미세한 힘 조절이 없죠? 미세한 힘 조절이 없죠? 그쪽은 안으로 가면 안 돼요. 김 살리면서 어살랐어요. 오, 잘한다. 미세한 힘 조절이 필요하죠? 살살살. 오, 거기서 가면 안 돼. 밑에서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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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김 살려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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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 까면 이제 한국인인거죠. 한국대표 오... 아하... 오... 아하... 아하... 하하... 하하... 아무렇지 않게... 하하... 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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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밥이 좀 적은데... 저희 볶음밥... 하나 해드릴게요. 오...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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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국밥 아니에요? 어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하하... 맛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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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 찜갈비? 갈비찜? 이 시즌이 여기가 좀 더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밥은 사실... 야 근데 뭐 갈비도 갈비인데 작은 집에서 냄비 하나 놓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맛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분위기 맛있어? 참 로맨틱한 거예요 그 뭐지? 그 뭐지? 이 노릇은 그 뭐지? 그 뭐지? 이 노릇은 그 뭐지? 이는 정말 하나의 기술이 그 뭐지? 그 뭐지? 이는 한국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뭐지? 진짜 좋아 이는 진짜 좋아 It's not the final product. I think there's room for improvement, but it's definitely wasn't bad. I do want to do for friends and then for family. I will definitely make it. It's the first food I will make that I have. 무슨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 나온 그런 느낌 아니에요. 실제로 핀란드에서 몇 번 만들어보고 연구도 해봤대요. 아, 진짜요? 20년 후에 헬싱기 가서 필푸 구석갈비찜 있을 수 있어요. 푸주부 갈비찜. 오늘 또 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오, 어디 지금? 앉아.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걸 Triste의opathie. 네. you can read it out loud? part sur Town 한 번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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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not not just always 이 미니는 나의 한찬들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가 엄청나게 촉촉하고있어요 이따가 왜 울고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내가 너의 탈을 내가 너의 탈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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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아버님 어머님 내가 너의 탈을 내가 너의 탈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를 내 삶에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당신이 내 아내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배우러 왔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관심의 일부를 느낄 수 있다면 What is this saying? It might be a bit confusing at some point 나는 인생에서 온이 좋을 것임을 압니다 I know you are a very slow writer so it might take a lot of time It's okay It's a learning process And also I would kind of write a longer letter I think over the years the letters will they get longer they are such a important people to me Yeah I know so so I like I love to go back to Finland with you and making a life over there but still I know I will miss my family I will miss them too but we will come back for that reason we can come back Because it was a very meaningful time for us For me also but for us as a couple As a couple No need to say thank you They deserved it and they need to hear it 한국의 마지막 날은 한국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밤에 우리의 왕의 부모님의 집에서 마지막을 즐기고 싶었고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